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봅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3의 3성형 3분의 1 반복해서 i가 나와있다. 정의 대비를 얘기하는 거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9의 실험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나타내는 3이라는 것은 수준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준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위에 있는 3이라는 것은 요인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인수 그래서 요인의 수가 3개고 각각이 3수준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정의 대비 i는 abc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c의 별명 중 하나는 ab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곱하기만 해주면 되는 거죠. c의 별명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c 곱하기 어떻게 되는 거죠? i라고 하면 되겠잖아. 그러면 c 곱하기 i니까 i 대신에 abc의 제곱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하게 되면 곱해주는 거니까 ab 그리고 c는 요게 두 개가 있고 하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3성 이렇게 되겠죠. 3수준이기 때문에 3성은 1로 바뀐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ab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c의 별명 중에 하나는 ab 맞는 얘기다. 그죠? 뭐 그렇게 될 것이고 물론 요것도 있지만 우리가 c 곱하기 i의 제곱 요 자체의 제곱도 해줘야 된다. 그죠? 3수준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그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a의 별명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되는데 a를 구하게 되면 그러면 a가 있고 곱하기 i로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a 곱하기 i가 abc의 제곱이다. 그죠? ab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a의 제곱이죠. a의 제곱 b 그리고 c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제곱은 제일 앞에 있을 수가 없다. 그죠? 없기 때문에 요 자체를 다시 뭐? 제곱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의 4성 b의 제곱 c의 4성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3성이 1이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a가 남고 3성을 빼면 되겠죠? b의 제곱이 있고 그리고 c 3성을 빼게 되면 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b의 제곱 c 이렇게 해서 a의 별명 중에 하나는 요거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물론 여기에서도 하나가 더 있죠? 여기에서도 a 곱하기 i의 제곱 요것도 우리가 하나의 별명에 들어간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ab의 제곱의 별명 중 하나는 요렇게 되어있는데 ab의 제곱이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i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ab의 제곱에다가 i니까 abc의 제곱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그러면 요걸 풀게 되면 a가 두 개죠? a의 제곱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b가 3성이고 c가 제곱 이렇게 되어있네요. 요게 c가 아니고 b가 몇 성이죠? 3성이잖아. 그죠? 3성이고 그리고 c의 제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3성이 1이라고 했으니까 a의 제곱 c의 제곱이 남을 거고 제곱은 앞에 올 수가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시 제곱을 해주게 되면 요거는 a의 4성 c의 4성 이렇게 되는데 3성이 1이라고 했으니까 ac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ab라고 했으니까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는 거고 그러면 요게서 하나를 더 해줘야 됩니다. 요게서는 우리가 별명 중에 하나는 제곱도 있다고 했잖아. 그죠? 요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ab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i의 제곱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ab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i의 제곱이니까 요거 자체의 제곱이죠? a의 제곱을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4성 요걸 제곱을 하면 요렇게 된다는 얘기다. 그죠? 그러면 요게서 a가 몇 개냐면 3개네. 그죠? a가 3개가 있고 요 2개 하나니까 그리고 b가 4성이고 그리고 c가 4성이네. 그죠? 3성이 1이라고 했으니까 날아가고 3개 날아가고 날아가면 b, c가 되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ab는 없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ab, c 같은 경우에도 ab, c 별명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i를 우선 곱하게 되면 여기서 ab, c가 나오고 i는 얼마냐면 a, b, c의 제곱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요걸 풀게 되면 a의 제곱 그리고 b의 제곱 그리고 c의 3성입니까? 3성 이렇게 되어있네. 그죠? 그럼 3성이 날아가니까 a의 제곱, b의 제곱이 있을 것이고 제곱은 앞에 올 수 없으니까 제곱을 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a의 4성, b의 4성 이렇게 될 것이고 3성이 날아가니까 ab 이렇게 되어있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ab, c의 별명 중에 하나는 ab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물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ab, c에다가 곱하기 i의 제곱도 하나의 별명으로 나타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성, b의 제곱은 이런 repentance 예고하십니까? 5 appointed 7 rewrite